10번 중에 7번은 집을 나가는 것 같아요. 아직 안 들어왔어요. 아까 저녁때 나갔는데. 그래도 오빠는 나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해 주고 해서 나는 행복했어. 아쉬워서 그러는데 우리 집 가서... 이게 실화야? 이건 남편에 대한 너무 매너가 없는 거 아니에요? 이건 남편에 대한 너무 매너가 없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보다는 공간에 대한 너무 매너가 없는 거에요.